에너지와 쇼! 이 둘이 교랏될 수 있을까? 음... 당연히 있지! 코리아 에너지쇼!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몰라? 올해는 특별히 탄소중립 엑스포와 열린다고! 참관객 3만여 명, 참가기업 300여 개, 1,400개 부스! 2021 탄소중립 엑스포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 에너지쇼! 궁금하면 일산 퀸텍스로 와! 코비드19 코시공 맞춤형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이 안에 에너지 정책, 산업의 모든 것이 다 있다! 에너지 정책? 에너지 산업? 그걸 쇼로 어떻게 보여줘? 탄소중립 브린 뉴딜 에너지 시대가 될 거라는 거 알지? 그에 맞는 에너지 퀴즈쇼! 에너지 참가기업 부스 체험쇼, 투어쇼, 이 온택트 토크쇼! 핫한 인플루언서가 실시간 유튜브 중개하는 라이브 탐방쇼에 에너지 분야 전시 최초, 라이브 커머스로 참가기업 제품 쇼핑도 가능하지! 득템 성공! 이 밖에도 에너지 보고, 느끼고, 즐기는 빤빵한 서비스 이벤트가 다! 우와, 이 멋진 쇼에 가려면 어떻게 해? 포털 창의 탄소중립 엑스포 또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을 검색해봐! 역대급 핵태 가득한 대한민국 1등 에너지 쇼! 꼭꼭꼭 보러와!